아름다운 하모니를 자랑하는 시간여행자들 바보레츠 오늘 콘서트 문화창고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노래하는 바보레츠입니다. 저희가 시간여행자들이라고 저희 스스로를 이야기해서 저희 바보레츠 음악을 들으실 때마다 어느 시대로든 원하시는 시대로 함께 여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콘서트 문화창고 오늘 출연하는 그룹이 어마어마한데요. 첫 번째 최근에 저희가 환경연합과 함께 캠페인 프로젝트로 들숲 날숨이라는 프로젝트 제목으로 저희가 곡을 만들어서 기부를 했거든요. 두 번째는 5월 19일 날 저희가 북서울 꿈의 섬에서 세 번째는 저희가 최근에 스바스바라는 프로젝트 팀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스위스로와 바보레츠 홈쇼핑 제사가 뭐 파시고 싶으신 물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매진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작가님 전화 주세요. 이번 주 수요일 밤 11시 40분 콘서트 문화창고 이 문화창고를 개봉하니까 오늘 놓치지 말고 이 채널 고정해 주세요. 여러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많이 먹으세요. 저도 확인해 주세요. 다가오. 안녕 그럼 наша